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드럽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드럽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